닭 박은 닭 서우짐 대문조? 짜장 아메리카노 문짜 김치찌개 양념치킨 안 넣는다 라면에 계란 안 넣는다 상추 토마토 파스타 사막 산채 치즈 물냉 아 둘 다 원하지 않지만 사이다 고양이 아침형 인간? 큐티 3일 밤새기 오픈영화 핸드폰 없이 1년 하고 싶은 일 명예 장기 명예 댄스 상 도울덕 명완 박은탁 서우짐 대문조? 아 이거 너무 정해져요 박은탁 왜일까요? 은탁이랑 러브라인이었으니까 은탁이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세이 류세이 그 뒤